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참마쌤 입니다 어 지금 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시원찮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좀 오르더니 이상하게 영 천천느냐 보니까 계속 비실비실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올랐으면 참 좋은데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률 좀 많이 빠집니다 삼성률도 8만원 깨졌다가 다시 또 8만원 또 약간 올라왔다가 지금 8만원 선에서 놀고 있고요 우선주도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고 좀 많이 빠집니다 전반적으로 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는 어떠냐 봤더니 어 중국 상해지수는 좀 오르더라구요 0.9% 정도 잘 오르고 있고 심천종합 1.46% 신나게 오릅니다 홍콩 항생도 1.33 홍콩 h 1.6% 좋은 흐름 보이고 있구요 일본 니케인은 잘 가다가 훅 빠집니다 훅 빠져서 현재 약부합으로 가고 있네요 환율은 1369.7원 아직 3.7원이나 좀 올랐어요 환율이 아직까지 높고 달러인덱스 105.56 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612만원 정도 가리키고 있네요 비트코인도 막 널뛰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올랐다 빠졌다 막 난리칩니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K 증시가 좀 잘 날아다니 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가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 증시 저평가 대책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설명해 놨습니다 최근에는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기업 재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여의도에서는 비관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등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하죠 금투업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0일에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하고 실무진을 대상으로 해서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를 해요 이번 간담회는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협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금융위가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간담회를 여는 것은 정부가 지난 두 번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올 1월에 밸류업 정책이 가시화한 이유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은 이 밸류업을 단기 테마 관점에서만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비관론이 호세했어요 지난 1월 17일 금융위가 2024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거론한 뒤에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제목에 밸류업과 PBR이 들어간 리포트만 각각 216개, 123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저 PBR 종목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시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원들의 결론이 세제 혜택이 없다, 효과가 미지수다 그런 거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이런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진땀을 뱉다는 게 어깨 후문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세제 혜택이 없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K주식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좀 혜택을 줘야 돼요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이제 막 밸류업 논의를 시작한 이런 상황으로 C뿌리기가 한창인 상황인데 세부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알맹이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그게 결국 실제와 관계없이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 증권사 실무진이 갖고 있는 의견을 듣고 당국도 추진 중인 그런 사안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으로는 의견 스렴의 형태를 띄지만 실상은 보니까 당부의 뉘앙스일 거라는 게 참석자들의 추측입니다 일단 자본시장 연구원 등 관계자도 자리에 불러서 증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밸류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증권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결국은 리포트를 제대로 써달라는 내용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편 간담회에 이어서 정부는 다음 주에는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서 주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밸류업 관련 의견 수렴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빨리 금투수 같은 것도 없애고 우리 소액주주들을 위한 보호 차원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좀 혜택을 줘야 돼요 혜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없으면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모를 수 없죠 그리고 국내 첫 대체 거래소라고 있는데 ATS 이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상반기 본격 출범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에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답니다 호가 유형도 늘어나고 한국 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 간의 수수료 경쟁도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에 따르니까 금투협회 한국 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간 유관 기관들은 ATS 운영 방안 세미나를 열었고요 ATS 출범 뒤에 운영 계획과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했고요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중으로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본인가를 신청하고 25년 3월 4일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넥스트레이드는 우선 한국 거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을 합니다 프리마켓은 오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하루 5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늘게 된다 그리고 시세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거래소의 예상 체결과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바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네요 한국 거래소의 시가의 단일가 매매 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8시 반에서 9시까지 유지하되 예상 체결과 표출 시간을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도 일시 중단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5분으로 단축하고 이때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하루에 12시간이 가능하다 좋은 현상입니다 경쟁을 해야 돼 일단 삼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종가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좀 더 쉽게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우선주도 한 천원 정도는 빠질 것 같다 종가가 참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오늘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멘탈 관리 잘하세요